네 안녕하세요 APR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만의 주신 여자친구 주연이입니다. 자 오늘 날짜 3월 14일 APR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APR 관련해서 정말 영상을 매일매일 조금 찍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. 매일매일 찍어 드렸는데 제가 이 APR 영상 관련해서 항상 중요하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? 자 이런 가짜 양봉은 절대 추세전환 양봉이 아니다. 자 어떤 양봉이 진짜 추세전환 양봉이다? 자 이 전날의 거래량을 씹어먹는 이 은봉을 씹어먹는 거래량을 동반한 전날의 시초카 위를 덮는 이러한 양봉이 나와야지 이게 진짜 추세전환이라고 말씀드렸죠? 자 근데 제가 오늘 또 영상 이렇게 찍는 이유는 자 우리 APR 주주님들 중에서 이 상승이 혹시나 끝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주가가 또 흘러내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추가 매수 못하시고 혹시나 이 고점에 있으신 분들 주가가 올랐는데 나 조금 빠지면 추가 매수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아니 제가 오늘 새벽 영상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영상 찍어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. 이렇게 주가가 한번 오르면은 자 다음날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이 생기나요? 이 주가를 조금만 빼도 매도를 하는 개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우리 잠깐 눌렸을 때 매수하자고요.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은 이 APR이 어디까지 눌렸다가 올라갈지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아 어제 샀으면은 이 25만원 근처에서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조금 오른 거 이거 살라니까 갑자기 좀 비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. 자 근데 이거 못 잡으시면 또 내일은 더 못 잡습니다. 추가 매수 타점 우리 주주님들 잡기 더욱더 힘들어지세요. 자 이 APR이 지금 제가 왜 제가 왜 3월 27일부터 4월 27일 전으로 해서 주가를 무조건 빠르게 급등시킬 거라고 말씀드렸죠? 제가 왜 APR이 신성 ST 또는 두산 로보틱스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? 자 이 APR은요 신성 ST와 두산 로보틱스의 장점을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면요. 내일은 오늘 이 도치캔들로 마감했다. 내일은 상한가입니다. 내일은 상한가에요. 만약에 상한가까지 못 가더라도 이 전날보다 13일보다 더 큰 양봉이 뽑혀줄 겁니다. 자 그때 우리 주주님들 추가 매수하실 수 있겠어요? 자 다시 왜 이 APR이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 제가 왜 이 APR을 신성 ST와 비교를 했었죠? 신성 ST와 같은 품절주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자 보시면 발행 주식수도 적고 천만주가 채 되지 않아요? 자 근데 유동 주식수 유동 주식수 보시면은 비율이 60%인데 450만주밖에 되지 않아요. 자 이거 가지고 놀기 너무나도 좋은 품절주입니다. 너무나도 좋은 품절주인데 자 이 모습이 딱 보시면 신성 ST와 유사합니다. 자 발행 주식수가 천만주가 되지 않는데 유동 주식수 비율이 37%인데 여기에 340만주 가지고 지금 물량을 돌리고 있으니까 이거 물량 장악하면 주가 급등시키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.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거의 60% 가까이죠. 어 근데 APR은 아까 대주주 지분율 30% 정도밖에 안되지 않았어요.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APR 글에서 대응 전략 자료 무조건적으로 저에게 제발 연락하셔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죠. 자 제가 여기에 대응 전략 자료 안에 자 이 자료 이주현 구독자 무료 IPO주 급등 패턴 보고서 APR 대응 전략 자료 제가 왜 종목별로 다 따로 받으셔야 되는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자 이 자료 보시면 여기에 상장 후 매각 제한 및 유통 가능 주식 현황에 김병훈님의 물량이 자 30% 가량인데 누구 자발적 의무보유주주 하나 비욘트 파이낼스 외 57인 이들의 물량이 지금 보시면은 23% 정도 되죠. 자 이거 합치면 지금 신성 ST 대주주 지분율과 비슷해지죠. 거진 60% 가까이를 지금 이 두 이 두 세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 APR이 왜 왜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 자발적 의무보유주주 하나 비욘트 파이낼스 펀드 외 57인이 이 자발적 의무보유를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로 잡았죠. 자 이 사모펀드 세력 절대 물량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 없다. 단기간에 엑시트를 진행할 거다. 그리고 이들은 분명 이 젊은 대표와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대해서 짜고 치는 그 시나리오가 다 정해져 있을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자 그게 지금 벌써 시작이 됐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 주주님들 APR이 저는 내일 정말 상한가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만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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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R이 내일 주가가 빠져준다고 하면은 그거 진짜 무조건 기회입니다. 이 APR이 지금 주가의 흐름이 뭐랑 지금 똑같이 흘러가냐면요. 이 급등시키기 좋은 품절주가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와 지금 그 흐름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 보시면 주가가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빠지다가 장대양봉 나오고 주춤하는가 싶더니 자 두산 로보틱스 또한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빠지다가 장대양봉 나오고 주춤하는가 싶더니 계속 오르죠. 자 두산 로보틱스 어떤 종목이었어요? 연기금이 사랑했던 종목이죠? 자 APR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부분 어떤 부분이었어요? 지금 이 APR 개인들만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고 자 우리 외국인 기관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지금 특히나 이 연기금은 계속해서 이 APR을 사모으고 있다. 자 연기금이 작년에 투자 엄청나게 잘했습니다. 얘네 투자 잘해요 요새.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사모으고 제대로 시세 분출을 했을 때 계속해서 급등을 안 했던 종목이 없습니다. 자 근데 이렇게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자 이 APR의 어떤 거 이 상장 유통 주식수와 발행 주식수 그 비율만 놓고 보고 이들이 자발적 의무 보유를 1개월에서 2개월 잡은 것만 봐도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이 급등은 예상되어 있었던 부분이다.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 이 구간에 다시 기회가 오신다고 하시면은 매수 하시겠어요? 안 하시겠어요? 안 하실 거예요? 하실 거죠? APR이 지금 이 구간이 이 구간인데 매수 안 하실 거예요. 우리 주주님들 자 근데 만약에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나 자 만약에 이 APR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데 이거 정말 들어가도 되나? 확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? 자 위에 보이시는 주연이 개인 번호 자 010 4123 4123 8575 자 여기로 영어로 A 또는 한글로 A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100% 무료로 자 유료 아니고 무료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? 자 지금 오늘 아침도 문자 보내주신 분은 이렇게 제가 대응하는 문자 넣어드렸습니다. 오늘 맞이니까 279,000원에 자 제가 이 가격 왜 잡아드렸어요? 이 APR이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세력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277,000원 이 구간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지지 받는 거 이 확인하자마자 확인하자마자 우리 주주님들께 자 약간 위로 걸어야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진입가 279,000원 넣어드렸죠? 자 이 진입가 이 매수가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미 수익이죠? 자 그리고 이 어제는 어제 연락 주신 분은 제가 259,000원 잡아드렸습니다. 매수세 제대로 붙기 시작하자마자 잡아드렸어요. 제가 어제 259,000원 잡아드렸던 이유는 뭐였죠? 자 이 3월 13일날 이때 이때 제가 매수 타점을 이때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 단순히 양봉이 떠서 아니요 이때까지 갑자기 매수세가 붙은 거래량이요 전날 도치캔들의 거래량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. 자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? 그전 은봉을 씹어먹는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자 이게 분봉으로 이때 이미 나와줬다는 겁니다. 엊그제 문자 못 보내셔서 이거 놓치신 분들 자 오늘도 이거 놓치신 분들 내일 또 놓치실 건가요? 내일 기회가 올지 바로 시초가의 장대 양봉이 바로 쏴줄지 모르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거 또 놓치실 거냐고 우리 주주님들 자 이 APR 이 분봉 잘 기억하시고요. 제가 두산 로보틱스와 비교해드리자면 자 이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30일부터 장대 양봉을 뽑기 시작했죠. 자 이때의 분봉 보시면요. 자 이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의 이 분봉 차트인데요. 보시면은 갑자기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급등 자 여기까지도 차트가 거의 그냥 똑같죠. 자 이 차트가 지금 APR의 차트고요. 이 차트가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입니다. 자 그리고 다음날 조금 눌러줬다가 결국엔 다시 올라가죠. 자 눌러줬다가 다음날 10월 31일에 약간 눌렸던 이 차트가 이 다음날 바로 이렇게 떡상을 하죠. 자 주주님들 내일 이 APR이 만약에 정말 오늘 같은 가격대만 유지해준다고 하면 고마운 거고 바로 급등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처럼 급등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무조건 시초가에라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면은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. 자 이 APR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고점에 물렸는데 대응 못하신 분들 실시간 매수타점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위에 보이시는 주연이 개인 번호 010-4123-8575입니다. 자 여기로 보내셔서 받으시면 되시고요.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일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밤에도 영상을 찍어드리고 내일 아침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찍어드릴 예정인데 꼭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고 모두 다 이 APR 결국에는 다 수익권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 저는 여기까지는 APR 분석 이쯤에서 맞춰보도록 하고요. 영상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바닥에 있는 세력들이 매집중인 매집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떤 거냐면 고맙습니다. 자